우리 그룹의 대구 의류 및 자재들을 모아 만든 위시트리가 1월 6일 코오롱 인더스트리 제조 부문 구미공장에 전시됐습니다. 지난 12월 한 달 동안 과천 코오롱 파워에 전시되어 임직원들에게 따뜻한 연말을 선물했던 위시트리는 지방사업장 직원들의 소원을 담기 위해 깨끗한 모습으로 구미공장에 예전되었는데요. 구미공장 직원들은 우리 그룹만의 특별한 위시트리를 관람하며 코오롱 인더스트리 제조 부문에서 생산된 필름을 이용한 메시지 카드에 새해 소망과 목표 등을 적어 2016년 성공과 안녕을 기원했습니다. 우리 모두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해야 될 일과 책임져야 될 일들을 분명히 해서 강력하고 끈질게 실행을 한다면 우리들의 금년도의 목표인 커넥처 2016은 반드시 실현될 것으로 굳게 믿고 있습니다. 저는 올해도 가족의 건강과 조합은 모두가 건강하길 기원했습니다. 새롭게 출발하는 농지업 위원장으로서 소통으로 신뢰받는 농지업으로 희망치한 미래가 열렸으면 합니다. 희망치한 2016 화이팅!